03956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은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통신장비를 개발 공급하는 기업으로 주요 제품군은 이더넷 스위치, FTTH, 와이퍼이 장비 및 SDN 등이 있음 주요 종속회사인 DGS를 통해 아프탈리언 액세스 넷스 코퍼레이션 21.2, 리프트 21.3, 어셔 22.5 등을 인수합병함 네트워크 장비, 솔루션 이외에도 신규 사업으로 자동차 전장 사업 등을 육성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인터넷 통신장비 개발과 공급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주 스타 콜라보, 의류 도소매, 소프트웨어 개발, 와, 주 문화 유통 북스, 물류업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사업 부문은 국내 기업 공공시장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통신장비 사업과 네트워크 인프라 수출 사업, 자동차 전장용 통신 솔루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시 네트워크 사업의 국내 주 고객은 기업 공공시장과 지역 예매소, 통신 사업자, KT, SKB, SKT, LGU 플러스 사인, 이며 광케이블 판매의 경우에는 해외 건설회사 등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회사임 재무 대시 지배기업의 네트워크 장비 수주 감소와 종속기업 스타 콜라보의 매출 감소에도 에이지의 편입으로 인한 매출 발생과 문화 유통의 매출 성장으로 전년 대비 외형 규모 확대 대시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되며 영업이익 전년 대비 적자 전환 그러나 중단 사업이익 발생, 대손 중당 부채 환입 증가, 금융 수직 개선 등으로 순이익은 흑자 전환 대시 미국의 광통신 투자 본격화 등으로 네트워크 장비 수주 증가가가 기대되나 내수 경기 둔화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종속기업 스타 콜라보 등의 부진이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6월 14일 기준 장마감 다산 네트워크의 시가 총액은 1339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다산 네트워크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696위입니다. 다산 네트워크의 상장 주식 수는 3950만 5900여든 한 주입니다. 다산 네트워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다산 네트워크의 퍼은 1.9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0.7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0.7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38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5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76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5배 970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8억원, 5억원, 마이너스 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98억원, 마이너스 339억원, 1488억원입니다. 다산 네트워크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2번지 57%이고 유보율은 2017.0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현재 코스피